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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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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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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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생일선물 받았습니다. 오늘의 첫 선물! 첫 선물! 저의 드라마의 아버지! 드버지! 제 입풍작을 이제! 이야... 드버지... 드버지 이거... 이거 뭔가요? 누가봐도 술인가? 내추럴 와인이고 내추럴 와인! 그리고 하나는 수제잼이에요. 수제잼이에요. 와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박상우 감독님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쪽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저거요? 네 저쪽 카메라. 저쪽을 잡히고 있어서... 참고로 저희의 드라마 아버지, 그지? 네... 자, 그래서 MBC 드라마... MBC 금원령! 뒤로 내려봐보세요. 뒤로 잠깐 들어갈게요. 어... 나오고 계십니다. 나오고 계십니다. MBC 금원령 연출하신 박상우 감독님이십니다. MBC 금원령 연출신 박상우 감독님이예요. 하이! 이제 다 오네! 들어와, 들어와! 되게 당황스럽겠다. 당황스럽.. 어? 술 먹어도 될 줄 알까요? 안녕하세요. 헤리, 안녕하세요. 왔어, 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 네. 해요. 헤리야 너 거기 아니고 그 옆이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신선한 생명파 컨셉이죠? 일단 우리 박상우 감독님은 금원령 감독님이십니다. 저희 멋지게 만들어주신 금원령 감독님이시구요. 몇 분은 아직 안와서. 일단 이 조금만 옆으로 혜령이 이쪽으로 와. 뭔가 이렇게 슈퍼챗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슈퍼챗이란거야? 이런게 슈퍼챗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컨셉은 슈퍼챗으로 뭔가 이렇게 예를들어 지왕쿤 댄스 쳐주세요 하면서 슈퍼챗을 주시면 오늘 갑니다. 아니 어디가요? 오늘 슈퍼챗을 보면서 지왕쿤 댄스에 댄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왕쿤도 독대하지 않아요. 아이적이 노래해주세요. 오늘의 감각은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좀 해주세요. 여기 영어 쓰시는 분들 많은데. 영어로 좀 해주세요. 지왕쿤? 아 중국어로 일단 해주세요. 어? 나 중국어 아는데도 오래됐어. 다 따먹었어. 슈퍼챗. 그러면은 영어로 슈퍼챗 김 미. 김 미와 슈퍼챗. 김 미의 슈퍼챗. 아 진짜 저렴하다. 김 미 초콜렛도. 김 미 초콜렛도. medidas. 아닙니다.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와 대박이군요. 지금 뭔가 슈퍼챗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리액션합니다. 저희 리액션으로 소원 드려 드리고요. 노래도 해드릴거예요. 저희 근데 그러면 요리를 셰프님 슬슬 시작을 하실까요? 괜찮겠죠? 그러면 저희 이제 나마비로 오면 해서 한번 쫙 먹고 PD님 그거 제가 한번 드릴게요 감독님 그리고 감독님 술 괜찮으신가요? 술 아직 있으세요? 없으실 때는 말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시면 소개 한번 해드립니다 오늘의 코스입니다 오늘 코스 저기 카메라 저쪽에 가서 한번 보여주고 올래요? 사진 찍어야지 저기 보이시나 보다 네 오늘 먹을 코스고요 여기 오늘 사장님께서 멜로우 치킨 어 Happy Birthday 멜로우 치킨 지왕 미누 예약 안 보이나?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멜로우 치킨 네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고요 사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정말 사장님이 손수 요리를 다 준비하세요 먹어보니까 사실 이 집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맛이었고 뭐랄까 장인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야키토리 야키토리 처리 왔어? 여기 어? 지금 슈퍼챗이 터졌어요 자니박 댄스 보고 싶어요 왔습니다 우바주 댄스 이 노래 다 댄스 진짜 왔어 여기 봐봐 2만원이 나왔어요 선생님 일단 우리 한번 짠 하실까요? 공격적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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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converts ‌ après 맞 Dave 뭐야 아 아 사랑알레르기가 있어요? 드립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나게 마땅히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셌다 근데 뭐 복숭아는 혹시 없죠 혜림아 너도 이거 볼 수 있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실시간 봐봐 그건 알러지 없어 뭐가 왔어 또 계속 슈퍼채시 오고 있어 이게 뭐야? THB 타입아트 타입아트 그 나라 화폐로도 실접할 수가 있어 와 환자가 신기하다 사와디카 이 와중에 5월 10일 오늘 제가 생일이 입니다 생일 축하 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독님 인서트를 따주시길 바라봐 생일 축하 드립니다 이게 되게 뭔가 일이 되게 커졌다 이런 소리야 이걸 알았으면 제가 백북이랑 갖고 와서 세팅을 도와줬을 텐데 상상도 못했어 완전 좋을 거라고 뭐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감독님 오늘 카메라 냈대요 냈대요 나 왕따라 잘 모르는 줄 알고 지나가시는 손님들도 마이크 수음이 지금 여기로만 되는 건가? 어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정상도 내가 스플릿 챗을 보내주시면 당신은 원하는 원하는 그래서 일단 해줘야지 그래서 일단 해줘야지 소원을 말해 춤춰 많이 노래 여기 이 노래다가 춤춰줘 저희가 오늘 오늘 또 이벤트를 이따 식사를 하면서 우리 유니폼도 갖고 왔거든요 우리 3대3으로 아 3대3이 될지 모르겠는데 혜림씨와 성민씨가 두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팀을 뽑을 거야 가장 이상적인 건 3대3인데 가위바위보를 지면 질수록 뭐 한 팀은 분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기를 해서 진 팀이 오늘 여기 계산하는 거야 와우 그런 느낌으로 진 팀이 계산하기 아 진 팀이 계산을 합니다 무조건 이길 오늘 여기 오늘 여기 대관 여기 150만원 내고 가셔야 되는데 팀 어떻게 짜요? 팀 어떻게 짜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진 팀이 진 사람이 뭐 이긴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뽑는 거야 유니폼 준 거야? 유니폼 준 거야? 오늘의 운세들이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다 준비해왔죠 오늘의 운세 어떻게 돼요? 다들 기본적으로 아 이게 유튜브 라방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라방 전문가로서 네 메인 MC를 누군가 맡아서 계속해서 오디오가 비지 않게 원활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가 MC 하세요 자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니 장인이라면서 오늘 제가 그럴 날이 아니고 이제 해주세요 두 분 생일이시니까 한 분 정도가 맡아서 가는 게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너가 해줘 그러면 이제 음식 나오는 동안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볼게요 맨 끝에 앉아 계신 우리 박성호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종영했던 금온령 저희 형제가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약간 저희 둘이 약간 연기자로서의 장점 시청자분들께 한번 어필 한번 어필 한번 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열망이 갑자기 느껴지네요 하하하하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웬만한 작품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민우씨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 우리 아일씨는 처음 연기를 처음 하면 보통 자기꺼 하는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남이 하는거에 모르고 리액션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모니터를 보면서 농반 진단 진반으로 우리 아일은 천재다 그 사람은 어 아니야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저렇게 혁신업 파고났다 포장 하하하하 형제는 피는 어디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비애일빨리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가 원했던 대답인가요? 아주 지금은 잘 흘러가고 있네요. 계좌이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리 입금을 해드렸다는...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농담만 진담만이 없었구나. 덜 쓰면 진담이었을텐데. 3만원 더 보여드려야겠네. 그리고 우리 오늘 지환씨는 오늘 사실 밴드 멤버들의 생일 파트잖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까? 사실 다음주 생일인데 약간 춤춰진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쵸 원래 사실 5월 다 생일이시잖아요. 1주일차. 오늘은 그럼 사실 누구의 생일 파트라기보단 이드나일 로맨스의 파티다. 5월 생일차. 이드나일 로맨스의 생일의 달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없는 홍승이 형과 정민이가 약속하네요. 아까 연락했는데 다 스케줄이 있으시더라고요. 바빠. 다들 더 바빠서. 그러면 오늘 멜로우키친 형. 일단 먼저.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게. 나 너무 배고파를 외치셨는데. 아 뺏고 뺏고. 뺏고 뺏고 하고 계신데. 뺏고 뺏고. 오늘 정말 많이 드실 수 있습니까? 아. 하이. 이따가. 그리고 많이 드시고. 명기오빠도 요청하면 춤춰주시나요? 하나벨. 하나벨님께서. 아니. 쳐드려야죠 지금. 슈퍼채지 들어왔는데. 자 두분 킵이에요. 한 분씩 지금 춤추셔야 되는데. 미리 한번 치고 갑시다. 자 한번 치시죠. 이 노래에. 아니죠. 제가. 틀어드릴게요. 음악 틀어드립니다. 일단 지왕궁부터 갑시다. 큰일이네요. 와. 진짜 어지럽나요? 펑기증이 나네요. 펑기증이 나갈 것 같아요. 어떤 음악 혹시 원하시나요? 인스타 라방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음악 원하세요? 뭐든 정신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 하시죠. 이 음악으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좀. 부끄러우신가요? 예. 그러면은 선글라스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술에 덜 취해가지고. 아직 인격이 덜 받은 거에요. 제가 이걸 준비해 왔으니까. 시청자 분들을 즐겁게 되면. 이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춤은 저쪽에서 추자. 카메라가 저 앞에 있으니까. 카메라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와주세요. 카메라 여기 있잖아요. 아니 저쪽이 더 정확하게. 같이 해? 너무 잘 할래? 같이 해요? 뭘 틀라고. 저쪽. 저쪽. 와 여기서 그냥. 이제 저런 박제를. 박제를 해버리겠다. 와 이거. 쉽지 않다 오늘.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럼 한. 30초? 30초 너무 길어요. 15초. 15초만 해도 돼요. 15초.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근데 뭐 하냐 하죠? 틀어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저 슈퍼센트 저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눈이 왜 그래. 똥글라스 이거. 너 모르지. 어떤 상황인지. 아니요. 알고 있어요. 네네. 칫다를 내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안 보는 게 나아요. 응. 아아. 어? 여기다 춤추는 거예요? 여기서다 춤추는 거. 어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ов. 으으으으. 저게 뭐 좋아하지? 코-가-이 코-카-이 코-코-카-이 꼭 한번 더 해, 야 꼭 같이 해 꼭 같이 해 꼭 같이 해 꼭 같이 해 그럼 한 번 더 된다? 자 그만할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거 난 한 거 같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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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임이 끝난과 동시에 음식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음식 진짜 먼저 출발 먹고 명기형도 출발하는 거 아시죠? 이거 어떡하냐? 명기형도 출발 나 그러면 이 노래 빨라지기 전에 처음 부분을 틀어주세요 거기에다가 맞춰서 출발게요 우선 첫 코스 요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민우홀아버이도 춤춰주세요 10만원 나왔네요 야 쎄다 명평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먹기 전에 빨리 할까? 후딱 치워 무슨 춤? 그냥 이 노래 맨 처음으로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앰비언스로 추시겠다 어딜 보고 해도 돼요? 그 앞에 메인카메라 저거 저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쪽으로 이쪽으로 화이팅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대기하는 게 더욱 진짜 그게 힘들어 그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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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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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에 갈래 고기 고기 나왔는데요 저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왼쪽부터 도미 그리고 참치, 동살, 청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오그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우리 민호가 너무 사랑해 즐거워 잘 먹겠습니다 행가 부탁드립니다 행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와우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감독님 드시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또 챙겨드려야지 셰프님 이 청어가 황해도산인가요? 황해도 이건 혹시 어디 산이죠? 용산이요 미안합니다 북해도산 황해도 혹시 그만큼 너무 신선하고 요즘 도심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해산물의 맛이랄까요? 오 그랬군요 그 그 민호 오빠님 1분 댄스래요 오 해야지 하셔야죠 하셔야죠 야 2만원 주셨어 황해도가 어디니? 세게 주셨어 황해도 북한이었나? 북한이야 하셔야죠 하셔야죠 얼굴 되게 빨개진 것 같아 부끄러워서 아까 그 음악이 안 나오는 그 시간이 되게 궁금하신 점 하하하 대기하는 순간 카메라는 나를 따고 있는 것들을 따고 있고 근데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춤을 추라고 하고 있고 너무 좋아 감독님 일단 한번 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민호와일 오라버님 맛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호님 감사합니다 가치수치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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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V라면 채널을 돌릴 수가 있는데 채널을 돌려주면 시청률 망했다 아 네 안경은 안타까워서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스시집이야? 여기 야키토리집인데 와 스시가 진짜 와 일본에서 먹는 맛이에요 그니깐요 그니깐요 아 네 맛있습니다 가치수치스러워 가치수치스러웠어요 그래도 가치수치스러워 아 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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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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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해줘야겠는데 아 또 데이 김하시옵까네 어? 마지막 쭈? 마지막 쭈? 마지막 쭈? 와갔다 와갔다 그걸 너가 부르는 거 어때? 얼마 줄이야? 얼마 줄? 내가 줄 건 아니야? 이거 네가 해야 돼 아니 이게 쇼퍼센스 나한테 이 끈들여야지 민우가 만원 준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 좀 하시죠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사실 이분들은 낯가리는 분들이 두 분이 저녁에 앉아 계셔서 저한테 지금 미션이 굉장히 그럼 저희 여기서 자기 MBTI 한 번 공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좋아요 괜찮아요? MBTI 감독님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볼까요? 저는 많이 다 우리 친구들 아시는데 IN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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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INFJ인지 생각하고 그렇지? IN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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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F랑 J가 다르네 TP니까 TP야? IN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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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 아이린은? 저는 근데 MBTI 팬분들이 항상 물어보셨는데 항상 말씀을 못 드린 게 MBTI를 안 좋아하고 안 믿고 그래서 반항심을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B형입니다 아 B형 남자 아이린은 B형 남자인 걸로 나쁜놈입니다 네 저기 성민 씨인데 지원님 happy birthday ENTJ E였던 거 같아요 어 ENTJ 지금 유일하게 E가 MBTI 외향이니 E 한 분 E 한 분 아 근데 오늘은 I인 걸로 아시네 ENTJ 하 예림 씨 MBTI가 저요? ENTJ 근데 큰일 났다 오늘 아 여기 E가 둘밖에 없네요 형 이거 드시고 계세요? 이거 우리 둘이 먹는 건데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성민이 왜 이렇게 안 먹어? 성민이 저요 저요? 아 저 완전 잘 먹고 있어요 성민이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친구인 이유는 제가 정말 사실 대식가인데 많이 먹는 편인데 민이 형이 그만 먹으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는데 그 식단을 유일하게 맞춰준 친구가 어.. 성민이었어요 진짜 라면을 여러 개 끓여먹고 밥까지 말아먹어도 다음엔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가 나오고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또 짠 거 먹으러 가자가 나오고 항상 먹을 때 다음 먹을 걸 또 생각하는 유일한 친구였어갖고 그 먹을 거로 이렇게 오랜 인연이 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아 참고로 제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했던 제 데뷔 뮤직비디오 아 맞네 맞네 제가 I don't want you to make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의리 의리 있는 저렇게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시냐 살이 안 찌시냐 그럼 관리법이 있나요? 따로 어떻게 먹고 이렇게 관리가 모델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안 먹을 때는 좀 안 먹기는 하는데 네 뭐 운동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까요? 물 주세요 아니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제가 운동을 솔직하게 운동은 안 해요 저는 네 와 타고난 게 좀 있는 필라테스 이런 것도 안 하고 타고난 건 안 하고 타고난 건 안 하고 필라테스도 안 하고 네네 운동 안 한 지 코로나 이후로 운동을 안 했어가지고 정민씨가 근데 키도 진짜 크거든요 190이에요 신발 사이즈도 300에다가 아 아 근데 이렇게 많은 몸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당연한 아니야 나 310이야 310 310에 그러게 우리가 조금 2m 좀 안 되잖아 우리가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우리 다 반올림하면 2m지 저는 2m에 가깝죠 반올림하면 2m지 어쨌든 반올림하면 나도 2m에 가깝어 2m야 아 10에 자리에서? 조용히 해 10에 자리에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그것도 반올림이죠 형 네 근데 오늘 정말 재밌는 사실은 사실 민우 형을 중점으로 다 같이 멤버들이 모였는데 정말 대단한 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왔더라고요 나와서 오늘 뭐야 이거? 약간 다 당황하고 있고 다 당황을 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너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라방은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여기 우리 감독님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게 그러니까요 저의 건법 남녀 때도 그렇고 너무 군대 끝나고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드라마 할 때 그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얼굴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멋지게 잘 나왔다 했던 그 작품에 그 메이크업 선생님의 남편분이세요 알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I don't wanna live without you 그 뮤직비디오 있죠? 거기 바닷가 쫙 계속 워싱원커트로 가는 것을 해주신 감독님이십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두 부부님들에게 정말 우리는 많은 좋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live without you 비드나잇 로맨스의 곡인데요 뮤직비디오가 원테이크로 진행이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사실 저도 깜짝 등장을 해요 그때 사실 민우 형이 전날 밤에 잠깐 이따 새벽에 아침에 동해안으로 와라 아 같이 간 게 아니라? 심지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전 그래서 저는 운전을 잘 못해서 운전을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다음날 출근하라는 친구인데 3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왕복 6시간이면 도착을 하는 거리인데 새벽에 출발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갔더니 너무 그때 사실 멜로끼친 형이 함께 하기 전이잖아요 네 지환이는 같이 있었고 그날 너무 추웠죠 충격과 공포였어요 진짜로 카카오테시 타고 갔고 캐시비만 30만원 나왔다고 얘기했었어야죠 강제 소환 당하셨구나 이렇게 왔어요 그때 되게 추워보이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참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원테이크 씨는 또 이제 박상호 감독님께서 원테이크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드라마에서 원테이크를 잘 사용하나요? 정말 다음 작품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시군요 원테이크란 배우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리허설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촬영 감독님 배우 모든 스태프들의 호흡이 다 맞지 않아서 원테이크 원치는 원진 원테이크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도 금온영 오프닝을 원진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찍었어요 와 진짜 드라마 촬영장 처음 가서 느낀 게 형은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촬영을 오래 했지만 사실 음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은 연주를 하거나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서 녹음을 마치면서 되게 만족감을 얻었는데 연기자들은 너무 놀라웠던 게 자기가 멋진 연기를 해도 다 같이 단체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 번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여러 번의 최고의 감정선을 끌어내는 게 너무 존경스러웠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민우 형에게 질문이 과연 음악과 연기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음악과 연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매력이 너무 많고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매력적인 일들이지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작품 할 때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상황에서 제가 투입이 돼서 함께 그곳에 하나의 앙상보를 만드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면 음악 할 때는 책임져야 될 게 조금 더 많은 기분이 있긴 하죠 네 직접 뭔가 무대에서 호흡을 해야 하건 곡을 만들던 이런 부분이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 연출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부분을 저희끼리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서 네 그 부분이 다르고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두 개 다 매력이 다르지만 사실 연기할 때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긴 해요 네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까 감독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리는 원테이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연습을 한 천만번 하면 천만번 원테이크 천만번 강백호 같은 아이다 그런 거구나 칭찬입니다 백보드의 머리받고 대립을 연습하고 와우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다음 이제 오이타다키 요리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와우 오이타다키입니다 오이타다키입니다 와우 오이타다키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하이볼이나 이렇게 이렇게 일본 음식을 시키면 치케모노가 한국 그러니까 일본에서 먹을 때 맛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손수 다 만드시기도 하고 음식 맛이 정말 다릅니다 일본에서 먹는 느낌이고 이건 위에 뭐예요? 여기 위에는 다시마입니다 시어큼부라고 하는 다시마입니다 치케모노입니다 치케모노 치케모노 자 와우 오이타다키 아까 위에 그 슈퍼챗 혹시 25만원 주신 분 혹시 그 섹시댄스 아니었나요? 맞죠? 그 섹시댄스가 저의 섹시댄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나요? 갑시다 오늘 위에 상의가 좀 얇아 보이는데 한번 가시죠 상의 탈의를 하신다는 거야? 뭐 건지 내가 내가 그 알만 안 하고 음 위노 오라버니 빨리 다음 작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범범남 녀쓰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섹시댄스 맞나요? 이게 아까 그거는 이렇게 볼 수가 없나? 그 슈퍼챗을 금액을 누르면 그 사람은 그분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납니다 제가 이 수다 떠느라고 거의 못 봤나 보나 제가 제가 한번 섹시댄스를 할까요? 아니면 노래를 할까요? 섹시댄스 둘 다 해요 둘 다 해요 섹시댄스를 하면 노래하고 싶으니까 노래는 어차피 안 시켜도 할 거니까 섹시댄스를 먼저 하시는 게 섹시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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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해요 섹시댄스 하면서 노래하기 솔직히 저 불만사항 불만사항 하나 있는데요 민우 형 솔직히 우리 웃기는 거 너무 많이 시켰는데 본인은 약간 웃긴 척하지만 항상 섹시함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오늘만큼은 좀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섹시함을 항상 갖고 간다고 하지만 그게 섹시댄스 아닙니까? 원래 섹시한 거다 욕이 어디까지 소용이네요? 욕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욕설은 안 되고 욕은 안 돼요? 욕설은 하면 안 돼요 눈빛으로 눈빛으로 쏴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제가 욕을 해도 돼요? 핫톡은 가능합니다 핫톡은 가능합니다 핫톡은 가능합니까? 개인톡으로 욕을 좀 하겠습니다 새로운 뮤지엔스 쿠키 이런 걸로 표현해야 되나요 섹시댄스는 좀 이따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근데 오이타다키 너무 맛있죠 이거? 너무 맛있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만드시는 걸 봤는데 오이타다키가 보면 이렇게 약간 결이 이렇게 막 부서져 있잖아요 대표님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네 정성이 들어간 오이타다키 아 지금 택시 댄스 하실겁니까? 네 맛있어 맛있어 이건 요리야 이게 오이 요리야 오이 스테이크 이거는 에스테이크 이거는 에스테이크이지? 아이구 아 저는 또라이빨 되게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통합 통합 이거 통합하고 있어요 한국 여기 여네 오이타이라 왜 다이랍오던가 했잖아 뭐 아스파라거스가 굉장히 튼실하네요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수다 좀 떨고 계세요 여러분 외우고 있을게요 저거 후추 끓이시는 거 너무 멋있다 아 소금이에요? 저렇게? 저만큼 뿌리면 죽지 않아요? 아니야 약간 터키 셰프 있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 셰프님께서 일본에서 유학하셨다고 네 맞아요 포사카에서 아 진짜요? 와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일본 음식 같은 것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조금씩 배우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장인이셔 제대로 배우신 마치 정훈이가 버클리에서 제대로 음악 배운 것 같은 그런 건가? 저는 본토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연습하고 있는 거야 딱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알 것 같아 어? 1분만 더 있으면 알 수 있어 연습하는 거 맞아요 바지가 너무 크 바지가 너무 크 바지가 너무 크 네 네 네 제가 좀 해드릴게요 살이 자꾸 빠져만큼 그니까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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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두 분은 어떤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냐고요? 고등학교 이름이 어디고 출신이십니까? 고등학교가 국립고등학교 국립고등학교인데 국립고등학교 이게 막 민족사관고등학교 뭐 이런 민사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인데 대원외고라는 그 얘기가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좋았을 텐데 저희 공부 지지리도 못했어서 여기 뭐 괜찮아요 다 뭐 근데 대단한 건 우리 둘 다 대학은 닫습니다 아 네 맞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됐죠 그럼요 뭐가 중요합니까 대학은 제가 알지 너무 알지 친구라고 하시니까 너무 알지 너무 급식 급식 두세 번씩 먹는 친구 유일한 또 이제 아 근데 먹방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진짜요? 먹방 왜 안 해? 음 아 근데 그래도 직업이 모델인데 모델이 먹방 하는 것처럼 좀 약간 관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모델인데 먹방을 한다고 얼마나 하는지 보자는데 너무 잘 먹어 근데 좀 이따 여쭤보고 싶지만 형 이번에 서울 패션이크 하셨잖아요 하하하하 모델 데려줬잖아요 어 진짜요? 어 패션이크 워킹 보셨어요? 워킹 하셨어요? 혹시 어떤 경험 혹시 뭐 이따 포기 좀 알려주세요 어떠셨어요? 아니 사실 제가 원래 애프터 파티에 공연을 하기로 해서 그냥 한 거였는데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그럴 거면 그냥 러닝이까지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까요?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그 뭐지? 피팅하러 갔는데 모델들을 처음 본 순간 됐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약간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피지컬들이 대단하시니까 아니 진짜 남자분들 모델분들 185 190 이런데 근데도 깔창을 까시는 거야 아니 170 초반때 저로서는 내가 10cm를 깔아도 안 되는데 본인들은 더 까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섭섭하셨구나 섭섭했어 섭섭했어 거심탄하기로 애프터 파티에서 푸셨죠 근데 그 웃긴 건 애프터 파티가 캔셀됐어요 아 진짜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이게 없어져서 그냥 이거만 런웨이만 하게 된 거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모델 후배시네요 아 예 선배님 모델 계약 선후배 관계가 또 있잖아요 되게 강하다고 또 데뷔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섭섭패션이 그 네 에스에스로 한참 후배입니다 예 누가 뒤에 히톡 틀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지만 인생 선배님 인생 선배님 아 인생 선배 인생 선배 그렇게 나이차이 많이 안나 같이 그래도 한 말이라도 더 생각 쓰겠네 아 1분 지났는데요 선생님? 아유 이거 뒤에서 틱톡 틀어봤다니까 오케이 할 수 있어 해볼게 응 oh you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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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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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자와야 정신 밖에서 나는 부사ity 아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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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os 아빠러 아빠러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눈이 약간 이상해 눈이 약간 이상한데? 왜 이렇게 길어? 쓸데없이 너무 길어 1분 해달라고 하셔서 갑자기 갑자기 사람이 말아졌어 너무 부끄럽다 내가 빨개졌어 하이볼 저도 하이볼 한잔만 부탁드립니다 하이볼 총 하이볼 네 잔 넣어주세요 하이브리드 스타즈 우메슈 쏘다와리를 하나 드세요 우메슈 쏘다와리도 되게 맛있어 우메슈 쏘다와리도 되게 맛있어 매실주에다가 쏟아두었는데 여기는 한국에 보면 우메슈 쏘다와리를 처음 마셔봤거든요 안심입니다 와 오오 알아라 아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진짜 오오 알아라 손발라 손바 손발라 아리발라 대단해 아 저가 뭐지 오 연락알 오 연락알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이! 오셨으니까 예이. 형이 오늘 되게 사뭇 놀라시는 느낌으로. 아 사뭇 놀라시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지금 음성전. 음성전. 의식이들 이러면서 하려다가 말을 참으신 거예요. 자 한 번 드셔보실까요? 감독님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지? 음. 되게 샘프가 완전 있다. 우와. 진짜 부드럽다. 제가 맥주도 한 잔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먹는 거가 뭐죠? 안심이요? 안심이입니다. 아. 사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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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토리. 사사미. 사사미.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건너미 맛있으세요? 드셔보세요? 한 번 드셔보세요. 이대로 딱 먹어봤면 뭐. 우리 느낌 맛있을 거 같아요. 약간 약올리는. 약간 내 약올리는 느낌. 진짜 맛있다. 그냥 처음에 넣었을 때. 딱딱한 색으로 먹었을 거에요. 그렇죠? 그냥 초밥처럼 해버려두고. 이거 초밥처럼 좋아했어. 이거 초밥처럼 좋아했어. 여기는. 여기는. 미자손이다. 솔직히. 너는 좀.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에. 야키토리. 초리라는 곳입니다. 맛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많이 오시게 될 거 같은데. 솔직히 정말 맛있어요. 백주. 백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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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이거 방송만 보시면. 지금 일본에 있는 줄 아실 거 같아요. 응.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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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쪄달라고요? 아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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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연주가 한번 가시게요. 와우. 우리 일단 미나로 노래 한 번 갈까요? 마에, 그때 그 편지가 들어왔어 토일렛도 토일렛도 아일님은 언제 춤추냐고 물어보네요 아일님은 언제 춤추냐고 물어보네요 이게 매일이 좀 추워 약간 바이러스 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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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백주 한 잔 더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읽었다고. 읽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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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고? 낭고가 생긴다. 흠쟌터 민우 사이트 단서 흠쟌터 민우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 알람 노래가 닥터케이인데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무섭습니다. 그 노래 알람으로 너무 무한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좀 부정스럽지만 흠쟈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살 때 음의쇼입니다. 어?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쓸데없었을 것 같아요. 대박.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딱 아예 읽은 거라서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 너무 맛있다. 마지막 피니쉬로 되게 이어가긴 하지만 진짜 못하니까 편의점 와인은 뭐 우리 한 번 갈까요? 어, 가요. 진짜? 뭐 한 번 할까요?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이정 오마이이정 오이시이정 일단 오미가께 한번 악기를 한번 아니 여기서 해도 되는거야? 오늘은 사전 협의가 된거죠? 오늘은 사전 협의가 다 돼 호민아 넌 강움보는 내가 너무 막다는 경향이 솔직히 지금 13년 만에 얘기하는데 섹시 섹시 하색이 없어 보이는데 하색이 없긴 한데 미안해 미안해 근데 또 3년 달이면 또 헬스는 끝났지 뭐 미안해 글쎄요 뭘 할까요? 기타가 여기 있으니까 먼저 해낸다 한번 열린 룰 휘 음 모아줄까요? 우리 거 할까요? 일단 우리 거 한 번 할까요? 옛날 로맨스? 옛날 로맨스? 옛날 로맨스 우리 거 한 번 할까요? 다시 한 번 할까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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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하라고 복살 조금만 내리게 복살입니다 상소라 신심이 있으니까 점점으로 찍어주시면 2, 3, 4, 4 2, 3, 4, 4 1, 2, 1,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We've got a night, one night, we can get it up, get it up I wanna rewind, it was only one of me tonight, romance But I just wanna go, do you, do you wanna go? It was only one of me tonight, romance But I just wanna go, do you, do you wanna go? Hey! But I just wanna go, do you, do you wanna go? But I just wanna go, do you, do you wanna go? No I wanna go, do you wanna go? I just wanna go, do you wanna go?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왔네요. 뭐가 또 있었네요. 조금 간장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카레로 해달라고요. 카레가 여기 카레가 더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축하한다. 아, 축하한다. 아, 너.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먹겠습니다. 아, 너. 이거 이게 뭐라고? 우메슈 소다와리. 우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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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봐. 다 이거 먹었어? 네. 오빠 이거 먹으러 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우메슈 소다와리. 네. 너무 멋있어요. 우메슈 소다와리 소주. 내가 이제 한번 가야겠다. 아, 이제 한번 갈까? 그러니까, 오아시스 그거 한번 갈까, 먼저? 어때? 근데 그거는 방송국. 아, 그런가? 아, 그래. 그러면 전 혼자 노래 그냥 MR 틀고. 그래, 그래. 어?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할래? 핸드폰으로 틀어주고. 일본 노래 부러도 되겠습니까? 아, 됩니다. 타마키코지상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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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요? 타마키코지. 아. 아. 목소리가 작게 들려서.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아, 아. 아. 네. 어, 봐라 봐. 화이팅. 응? 죽은.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 생일 파티요. 어. 뭘 하고 있어. 아, 아. 아, 아. 좋은데요? 응. 응. 상황이 뭐지? 상황이 뭐지? 상황이 뭐지? 어. 어. 알겠어. 같이 있어? 어. 어. 가사는 나가. 이거 보고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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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기꼬즈상의 멜로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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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し寂しくてもあの頃は何もなくてそれだって楽しくなったよ メロディ泣きながら 僕たちは幸せを見つめてたよ 懐かしいこの店の隅に置いてある 幼税の端の方 君と借りた気せなく あたこに あたこの時に 나 잊게 혼자 하쟤다네요 다 너꼬로와 나는 모르는 낙하대 손에 닿을 가고 싶어요 야가에 오해 우리 이즈 너만이 다이처트 나 몬아프시다 솔로 간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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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소다이 며칠 2개 3개 3개 다이처트 고맙습니다 그가 다이처트 며칠 에이 며칠 나를 바 absolutamenteitary 언뜻 배웠던 الت ragazette 거기 미칠 때부터 장사가 더 이상한 음악 시청자가 재미있구나 Alexa 다른 아이ハハ νη의 hired 내 눈을 막힌 날까라 오 이수라 나 사에서 널 아 제발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오랜만에 이 노래 부르니까 좋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잘했어 이거 우메슈 너무 맛있어 우메슈도 먹어야 돼 우메슈 이거 먹고 우메슈 먹어야겠다 근데 이렇게 되게 아무도 관심 안가주시니까 오히려 노래하기 되게 편하다 기대 안하니까 와 아스파라가스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다 보여드리고 아스파라가스 저 혓바닥까지 참들 연예인 나오십니다 민우님 예 우리 드리머들 매일 인스타그램 태그하잖아요 다 보세요 네 엄청 봐요 엄청 보시데요 엄청 봐요 아스파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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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길 잘했다 우메슈 붐이래요 지금 우메슈 붐이래요 우메슈 붐이래요 우메슈 붐이래요 우메슈 붐이래요 민우님 메시지는 확인도 안해주던데 왜일까요 저는 보이는 것 다 보는데 왜왜왜왜왜 아니면 네 lation 그렇 WHAT 아 제가 훌jenrelax 과장님 깨물어지고 싶다 왜냐면 그 세대 샷 저도 그거 본 세대에요 저도 거기까지 본 세대에요 나도 왜냐면 저희 때 어릴때 현대카드가 진행 아예 먹방중 오디오 빈데 너무 웃겨 테이크 테이크 여러분은 아스파라거스를 진짜 맛있게 드셔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스파라거스가 맛있다고 느껴본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아스파라거스는 진짜 왜이렇게 맛있는거죠? 정말 맛있죠? 아스파라거스가 단맛이 나와 20년간 아스파라거스 그때 제일 유명했어요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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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안 찍었어요 가시나무랑 오 대단함이 ixis 아스파라거스로 그가 맛있는 옥수수맛이랑 비슷한거같아요 맛있네요 진짜 이 맛치는건지를 몰랐어요 아니 나 어릴 때 음악이 어색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시기 랜선이 일본에 여행하네요 여기 일본 아니에요 은실님 여기 일본 아닌데 네, 한국입니다. 진짜 옥수수 마시게 됐어요. 민호 오빠 캡처 타임 주세요. 캡처 타임을 달라고 하시네요? 캡처 타임 하실래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한 번 하시겠다고요? 호울에 도래요? 맞아, 맞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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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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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feel like you're here with me It's like chasing gold Cause I'm going to love you 그걸 여기다 꽂으셨으면 좋겠어 다음 뮤직비디오에서 이거 다 아는 노래? 응 초코맛거든 너 집에 가야 될 거 같지? 어? 아... 사진 그 자체 물인가? 물 오 미스 모 히트스 우리 가스 레터님 들어왔네요 미니 파스타부터 더 어려지시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하나씩 드릴게요. 들어 볼게요. 멜로우 치킨에 집에 갑시다. 집에 갈 시간. 지완님, 제가 한잔 먹었어요. 사랑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바람 썩. 와우. 이제 좀만 넣어주세요. 여름. 섰뜰 선수들고 있는 복립. 한잔 먹어였다가.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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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어폰을 끼고 그만해서 올려볼게요. 박교 가는 버스 안에서 미안합니다. 원래 안 일어서요. 원래 안 일어서요. 어... 이거 진짜 좋아. 우리 세대만 알고 있었어요. 저 영화로 봤습니다. 그건 다 먹네요. 아쉽다. 자자. 예, 자자에 그... 선거 끝나고 나오는 그 장면이 끝이에요. 맛있는 거...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뭐 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계속 먹겠어요. 마지막 거치만 한번 갈까요? 안 좋아하지 마요? 사유나라가 이원하니 너무 슬퍼서... 마지막 줌... 마지막 줌으로 갈까요? 이게 약간 턴이 지금 있어서... 너무 초이야, 비해! 제가 1,2종까지 다육 들으면 속살게 다가왔고 최근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약간 살이 좀 쪘는데... 실시간이 좀 더... 어? 실시간이 좀 더... 지금... 내가... 아... 응, 이거... 응, 이거... 이렇게 천천히 먹으니까... 스트리밍을... 스트리밍 틀어 달라고요? 제가 좀 차라리 제품이 되고... 아, 진짜...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약간... 약간... 일질만 해도 되나요, 여러분? 네, 이거 맞아. 아닌가? 아, 신이 온다. 오히려 뒤에... 뒤에가 더 하려야 되네요, 여러분. 응. 나 갖고 노는 거 같아. 야키또리집에서 한 번 먹으셨어요? 야키또리집에서 마지막 초. 아니, 아니, 아니... 저 집... 아니, 그거 괜찮은데 그냥... 기저분 거예요. 안 드실 뻔해서. 너무... 인기다, 근데. 다 먹을 거 같지는 않아요. 남길 거 같지는 않아요. 천천히 드시면... 타입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드세요. 저 자존심 상합니다, 진짜. 선생님, 고향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드세요. 맛있는데 남기... 남기실 거면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남겨요. 안 드실 텐데. 저는 지역가게 좀 줄였거든요.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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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게 아는 거 없을까요? 근데 그냥 한 번만 더. 그 전주... 얼마 없다고요? 일단 몇 도나요? 아, 저... 아, 저... 썬데이 알지. 아, 저... 마지막에 핸드위가 몇 도나요? 그니까식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좀 드려야지. 응.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어, 마지막. 가사, 가사, 가사. 아... 엘리자빈, 무슨 게 가사. 아, 가사. 가사, 가사. 진심야, 진짜 말이 없잖아. 이거 한번 일어나서 들어야 될 거 같아. 감히 우리가 앉아서 드리고 싶어. 이 우리... 우리... 무엇일까... 야키토리 집에서... 마지막... 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나를 버리고... 미소치는... 너... 아... 민토두가 내려가는 치킨데. 응. 아, 하하. 미쳤습니다. 너의 선택이 과연 진심일까 그를 향한 환상은 착각일 뿐 미소를 지르며 안겨있지만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마지막춤 마지막춤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춤 마지막춤 결국엔 너와 함께 괜찮은 거야? 계속해 계속해 쉽지 않겠다 야 핏돌이 쯤에서 마저 봐줘 핏돌이 쯤에서 마저 봐줘 쉽지 않지 이거 꽃이 쳐 죽어가고 공긴 습하고 다 내 손막히지 나는 안고 있어 마지막순간 우리의 호흡 속 밀리리 마지막춤 마지막춤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춤 내 마지막춤 결국엔 너와 함께 깊은 하루 속이로 빠져낼 거야 중심일하게 소소히 해결해 마지막춤 마지막춤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춤 내 마지막춤 결국엔 너와 함께 마지막춤 마지막춤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춤 마지막춤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춤 마지막춤 결국엔 너와 함께 마지막춤 마지막춤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춤 마지막춤 우리의 호흡 속 밀리리 이 이 이 이 이 아 아 야키토리 먹으면서 마지막 아 이거는 귀하네요 이건 귀하네요 진짜 오카베이 오카베이 왜 이렇게 창피하지? 지지마! 지지마 형! 지지마! 우린 프로잖아! 우린 프로야! 야기토리 좋아! 귀하네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되게 해롭다 저도 우메슈 한잔 더 부탁드립니다 리얼로 형 드시고 계시죠?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먹고 있어요 유정 형은 소개 안시켜요 하지마 하지마 신비주의로 가세요 고성모 얼굴 안 나오고 말만 나와 와 너무 맛있다 횡닭막 진짜 맛있어요 횡닭막 진짜 맛있어요 아람이 아람이 회에서 심하면 심하면 되셔야 돼요 아 고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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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성 나가고 있죠? 네 이런 저는 오마카소에 식사를 할 때마다 민우 형이랑 얘기를 하지만 셰프님의 콘서트를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객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현란한 셰프님의 요리와 마지막에 극으로 갈수록 기승전결에 담겨있는 요리 저는 정말 셰프님의 아티스트 자체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셰프님이 보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여유로움을 갖고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연습과 많은 시간들을 저 태우셨을까? 태운 게 얼마나 될까요? 200kg? 200kg면 금액으로 따지면 과연 지역 지역을 얘기할 수 없죠 전셋집 정도 하나, 빌라 전셋 정도 하나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치킨을 2억 원 치면 몇 번 시켜 먹어야 될까요? 음악 하는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음악은 귀로 듣고 음식은 입으로 느끼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우리 오늘 파티인데 왜 이렇게 일하러 온 거 같아 지금? 편하게 지금 먹어도 되나? 나 지금 어느 순간부터 술 안 먹었어 혹시나 실수할까 봐 여기 가게 이름은 야키토리 초리입니다 악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가게입니다 아 명언이래 아 명언 민우님 생일이에요 저와 명경과 지완이가 셋 다 5월 생일이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따 12시 지나면 또 명경이 생일입니다 해석이 있군요 양파가 오지마 일해야 되는데 해석이 있네 양파 양파는 저한테 오지마 일자가 깨물어 주고 싶어 아 이거는 charge 갈래 맛있다 아 왜 들어? 나 좀 꼬물 News 대기apo 까quoi 지완이 계속 얼굴 이렇게 보일때마다 varieties 깨무는 느낌으로 지완이 솔로 한 번 갈까? 지완이 계속 얼굴 이렇게 보일 때마다 너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한끼 한끼를 소중하게 되시는 분 부담스러워하니까 여기 인서폐가 보면 안 나와 아니세요 손 안 빠를 거 아니에요? 화장 안 했으니까 큰 거 보려고 안 나와 죽음이 얼마 안 나와 마지막 순간 잠시만 멜키님 안주 위주로 많이 드시나봐요 위가 늘어나야 내일 점심도 잘 잡으세요 아 내일 저 저희 팬분들 네 저희 팬분들은 멜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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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또 그런 게 있군요 힘들게 너 세 개를 먹는 것 같아 아 안 짠이야? 짠데 맛있어 이거 조금 먹으려고 밥 먹고 왔거든 영원히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죠. 맛있다. 빈속이면 안 들어가 올게. 내일 뮤지컬은 또 할 계획이 있고 뮤지컬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작년에 첫 도전이었지만 굉장히 힘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인생을 배운 것 같고 한국에 이렇게 이렇게 뮤지컬이 예전에 봤을 때 전 관객 입장에서 봤다면 올해 느낀 점은 정말 많이 환경이 바뀌고 정말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많이 배우고 반성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더 함께 하면서 나누면서 저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뮤지컬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근데 민우 형 뮤지컬 보면서 진짜 많이 엄청 많이 되게 많이 생각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진짜로 민우 형이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걸 옆에서 계속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뮤지컬 배우분들의 뒷 세계는 저 몰랐잖아요. 은우 형 통해서 버거하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제가 오라버니를 처음 봤을 때 TV TV 본 게 제가 13살 때 내 여자친구 구미오를 봤는데 드리너 된 지는 올해 3월이라 너무 웃긴 그러면은 퀴트 민우 님을 위해 내 여자친구를 구미오 웨스티를 한번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은 님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은 님 이렇게 슈퍼챗을 주시면서 명경에게 뭔가 바라져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잠잘게요. 네. 신곡은 어제 나오나요? 지금 유통사랑 회사랑 여러가지 정리를 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한번 기다려주세요. 저희 곡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입안이 세척됐네요. 리프레 리프레 잉글리시 영어 영어로도 영어로도 말하시나요? 말한텐 아주밍이 영어 영어로도 해요. 그렇죠. 그럼 부대되지 않는 다 이게 내가 내가 응 네 고춧가루 하하 하하 근데 일형이가 그때도 인사만 식당에 있을 때 인사만 하고 딱 지나가시잖아요 아 그런거에요? 아 진짜요? 하하 이제 나올게 뭐에요? 대동맥 대동맥 하츠모토 되는다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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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심 정답 근데 형 영어할 때 발성이 내가 봤을 때 백인발성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약간 코쪽으로 오르잖아 백인들은 약간 멍자나 소리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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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드 세미 메시지 유니너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이게 본토야 유니너 이제 슬슬 텐션 떨어질 때도 됐죠 너무 지금 몇 시간 했죠? 유니너 여러분이 유튜브 라이브가 끝나고 다같이 사진을 올려주실 때 알았어요 올려드릴게요 Is that a bear? 너 고민이야 너 목소리 배어 Is that bear? No, I'm not a bear Dude 약간 아까 거기서 들어본 목소리들 요거는 다 시방에서 이렇게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언제나 취하겠지 최종보의 매동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해 와 감사합니다 매동맥이요? 네 이상한 얘기에요 이상한 얘기에요 이상한 얘기에요 많이 시켜야죠 I love your haircut men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 웃었지 매동맥이요 오늘 못 가요 오늘 못 가요 미니너, 나왜 감이키티타는 작품과 새로운 직업의 탐험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네 동맥이요 제가 페스티벌은 일단 아일군이 우월해하죠 네 우월해합니다 페스티벌 저희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제 앞으로의 회사라던가 이런저런 정리가 되면서 하지만 월 20일날 명기형 콘서트에는 갑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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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나 처음 먹어 탈구에서 대동맥이란 나 진짜 탈울를 미쳤다 나이 만났다 낙불로 안 들어 아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대동맥 대동맥 대동맥이라는 부위가 뭐예요? 핫스모토 네 신장 혈관이에요 혈관이에요 신선 오네 퀵간 니누님 멜로우 멜피님 포서트에 지와님 소개해주나요? 너도 오잖아 와 저요? 근데 그날 일 있다 그러지 않나?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 생일에도 생일 당일 날 일하게 하셨어요 28살은 여긴 비프리인데 비프리 열심히 하러 가셨어요 아니 텐버리 넣고 상상충성 어? 야 비프리 거기서에 구름의 아버님 아 제 옆에 손 치고 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 진짜 너무 안 나왔네 너무 좋아 해볼도 오겠대 너무 안 나왔네 음 너무 좋아 구름 아래 구름 아래 구름 아래 진짜 너무 하시네요 스물여덟을 내가 열어라고 괜찮냐 그래서 그래 아 이제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거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때 처음으로 거세 살면 주인집 아저씨 살기 위해서 뭐 먹으면 우리가 집 갖다 문석 간 생일 반지야 5초 살 때 주인집 한 석판 집판이야 하하하 형 형 오고 싶어요 응 우리 곡 하나 해야 될 때가 온 거 같은데 이번엔 누가 하실래요? 타이벌 1개 하나 하나 뭐니? 예? 아이디? 쟈니 쟈니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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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감독님 노래 한 번 사시니까 예? 네 이임이 노래 한 번 나보고 기타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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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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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기타로 뭐 한번 약올려주세요 미니코모 파트 알선배 노래 듣고싶어요 뭐할거야? 뭐든? 기타? 마이크? 마이크는 절대 안되고 내가 더 좋은데 저의 시간 항상 감사합니다 유노카,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거에요 항상 사랑하는거에요 미드나잇 로맨스 헌혈 하하하하 미스트를 고른 그 끈이 있는데 어허혈? 먹을먹을? 잡종을, 잡종을. 레몬 혈이랑 먹을. 되게 근사하게 그런 편이 있어. 빡! 자부르? 자부르, 자부르, 자부르. 아. 자부르, 자부르. 요즘 말이에요? 그치? 시고르, 자부르. 하이보르. 정신인다, 형님. 시고르, 자부르. 오빠 이런 거 알아야 돼. 저 요즘 말 몰라서. 저 요즘 말 몰라서. 그리고 요즘 말. 레몬, 레몬 사와. 레몬 하이보르 주세요. 레몬 하이보르 주세요. 레몬 사와. 사와는. 사와는. 사와는 몰라요. 의사는 미트핀스라고. 레몬 사와 마시고 싶어요. 무섭네. 무섭네. 남바이메, 남바이메 난다로. 남바이메 도마이메. 하하하하하하. 잘 몰라요. 첫 번째는. 잘 섞인다. 잘 섞인다. 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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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음에 섞인다. 두 분이. 아, 얘 괜찮아요. 신박한 표현이. 너무. 아, 한국에 그거 나왔대. 아사히. 아. 켄 나마필. 켄 나마필. 아사히. 아 이런 거지. 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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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엌이. 아사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안다. 아이안다. 와이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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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잘못 잡아서 설정을 잘못해서 불렀는데 많이 늘어서 한 번씩 많이 나가더라고요. 손이 사랑해. 손이 사랑해. 여기가 꼭 다리에 피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핥히도인 줄 알았어요. 손짱은 춤 안 보여주나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싸웠단 말이죠. 손짱 한번 보여주셨네요. 네. 얘 지금 오르가즘이 하시거든요. 진짜 날개를 탐닉하네. 손짱은 저도 생활을 다해서.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비디오 판독을 했다가. 감사합니다. 큐티님. A님 패션 포인트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하시네. 오와사비 채이킹. 패션 컨셉이네요. 패션 컨셉은. 제 앞에 있는 모델 친구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번에 패션 포인트를 팬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는 2024 FW 기준으로. 아 SS 있죠. SS. FW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름에 가까운. 어. 바카스 룩이죠. 호엄이 있어요. 당장 휴양지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룩이고요. 여행을 혹시 가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옆에 야자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하와이 어디 사장님 같은. 한인, 한인 밴박 사장이야. 한인.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은데. 안에 이 흰 티로 인해서. 한국임을 알리는. 난 한국에 있다 SS, 향수 향수 효과만 많이 볼 수 있어요 향수 효과면은? 다 먹는다, 안 먹지? 종목성가 SS를 맞추려다 보니까 아, 상수 성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성수도 아니고 성수도 아니고 프로가 요즘 좀 내려왔잖아 지역 발언 어허 어허 다음 주에 상순돼 공화상 수위관생 몰라요 슬슬 우리 예전에 게임을 먹고 해야지 슬슬 뭐 슬슬 지환이나 누군가 노래 한 번 들려줄 때가 많아서 노래 한 번 해야 돼 나 마지막 충하고 그 이후로 지금 말했으니까 누군가 해줘야 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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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심 했으니까 심각심 했으니까 심각심 했으니까 라스트 댄스 했으니까 퍼스트 댄스 심패옥키가 있는 날이에요 아니요 뭐 척했어 이제 그거라도 내가 연주한 버리 야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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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연주 간장처럼 연주요? 응 대화를 할만한게 있다라 아니 그거 갖게 우리 노을 오리지널 오리지널 작년에 이벤트 했던거? 배워볼까요? 아 이 노래는 저희가 작년 5월에 올해 일본 공연할 때 이벤트로 이맘쯤이었죠? 딱 이맘쯤이었네? 그치 작년 이맘보다 작년 5년이 뭐라고? 작년 내일이 공연이었어 아 맞아 맞아 9월 13일에 올해 내서 왜 깜짝 그.. 아 맞네 3일이라고 막 그래 재작년? 너가 막 말했는데 나 그때 일본어 하나도 몰라서 말했는데 나 하나도 못달려줬다 맞아 맞아 에리큘똘턴 아니야? 끼면 됐어 근데 에리큘똘턴 말하는거야? 응 계속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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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세요 지금 푸른다 지금 푸른다 빠낙빠빠빠랑 사도 올라왔어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이거 말고 싶지마 이 푸른다 내가 그냥 나는 야서 저거를 말합니까 아 뭐 지금 뭐든 아니 그거 어때? 아 갓타워마다 어떻게 쳐와야 돼? 아 좋아 좋아 이 푸른 뒤에 쓸 거 같아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이 푸른다 내 푸른다 아 내 푸른다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이 푸른다 거의 이 푸른다 이 푸른다 아 진짜 웃기다 고마워 아 진짜 웃기다 고마워 내가 이 푸른다 내가 이 푸른다 들어두실 때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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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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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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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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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감독님 그러면 우리 금은이 형의 드라마 감독님께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저 설명모드 설정하는거 같아요 노! 진짜 되게 드롱 드롱 같네 드롱 같네 아 노미노가 쎄대 생각보다 아 어려워 레몬하이보르 부터처럼 나 좀 드러운걸로 하나 할 수 있겠다 안돼 안돼 유튜브형으로 가야돼 방송용으로 가야돼 아니 야한거 아닌데? 우영경 내 성격 까보고나보네 형이 몇키 맞아? 그럼 박지현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무나 근데 박지현 갈 수 있겠는데? 아 나 이런거 못하겠어 아 정말로 해야죠 성화 성발력 성발력 해야죠 잔소리님이 미느님 생일 미리 축하드려요 만수모를 하시고 국밥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민우오빠 20대가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무사인 볼 때 지금 빵 터지셨어요 여러분 팬분께서 스크네 다음에 식사인데 네 아 자 여러분 리슨 리슨 어 지금 이제 나올 다음이 스크네 다음에 식사가 나올건데 혹시 부족하신 분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뭐 음식 혹시 너 부족하지? 어 혹시 셰프님 아까 먹었던 것 중에 이거 진짜 맛있었다 하는거 다시 부탁드리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오늘 안에 소진해야 될 재료 같은건 없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알아서 주시면 저희가 나눠 먹을게요 몇개 주세요 오늘 안에 어차피 오늘 빨리 처리해봐야 되는 것들 위주로 네 냉장고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네 그쵸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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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몸이 쓰레기 처리 다닐 하하하 팬분이 인간 음식물 처리기래 그럼요 제 몸에서 제 위액으로 다 처리해주시기 때문에 5만원 갑니다 아 무식씨 감사해요 아일 잘 먹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야 재미가 있네요 놈이 쓰기 대화 놈이 쓰기 대화 놈이 쓰기 대화 저런 거를 야 엄청 하다던네 여러분 저는 20대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옛날부터 사왔어요 고생을 많이 하면 빨리 사가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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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사갔어요 사갔어요 이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요즘에 위계양이 너무 심해서 약 많이 먹고 싶고 다 볼었습니다 이게 겉모습의 뭐라고 하지? 겉모습은 다가 아니다 저는 또 건강검진동기 아닙니까? 브이로그가 또 있습니다 같이 받았죠? 같은 진단을 받았죠? 헬리코박터도 있고 위계약도 있고 근데 약이 너무 세졌네 헬리코박터 재균약이 너무 세요 여러분 물고걸로 그레짱 민호님 정서협찬해 드리면 언제든지 스케줄이 맞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위계약 저 지금 두달째에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술을 안마시다가 마시는거에요 여러분도 정말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되고 아무리 킹받는 일이 있어도 항상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형, 뭘 하고싶어요? 그거 하고싶어요 오리지널 나고 오리지널 나고 오리지널 나고 오리지널 나고 오리지널 나고 오리지널 나고싶어요 저 그때였죠? 그때 이거 일본에서 저도 이거 가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느낌만 오리지널 나고싶어 이 정도요 ogóle front 장목면을 만들었을텐데 바로 찾아야되겠지 owed 스피드의 노래!! 소원의 마음을 레전드 작곡 중 딸 앨범 작곡 중 첫 곡은 어차피 시설면 좋은 차는 안좋은 차들 그런지 알겠지 가정맨처럼 사는 한판같아 이곳장에서 다 가버렸어요 공주 방송 무대에서 출의خ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가 가는 텐데 내가 피아노가 없는데 4도야 어쨌든 3도そうですね 5도 마이너스에 서스포 갔다가 해결 갔다가 6도 5도 마이너스 세븐, 1도 세븐, 다시 4도 5도 마이너스 세븐이 나와요? 세컨더를 너무 나와요 3도 마이너스 세븐이 3도 마이너스 세븐이 3도 마이너스 세븐이 4도 마이너스 세븐이 4도 마이너스 세븐이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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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세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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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난 불편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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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 박! 자리 박! 자리 박! 너무 잘 어울려! 자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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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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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과 이런 식감이 너무 맛있고요. 식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텍스처가.. 너무 싫어해 식감? 네. 되게 짓궂어요. 짓궂어요? 아 식감이 짓궂다? 감독님 드시고 계세요? 네. 짓궂은 술은 있으세요? 저.. 너.. 너 이런 남자 만남이.. 복잡이.. 약간 나끄남자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아 근데 너무 또 생각나 벌써.. 식감이 진짜.. 와.. 나쁜 남자같은.. 식감 말고 선배의 노래가 궁금하다고.. 고독한 대식감? 고식감.. 고독한 대식감? 고백?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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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탄찬 Atlanta 여기서 여기서 이제 딱 앞으로 1시간 1 시간 12시 12시까지 1시간 남足 왜냐면 저희가 한 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뒤에 원래 6시부터 하려 했는데 7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지. 저장해 드릴게요. 여러분. They have one hour left. Right. 너무 아쉽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제가 18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명기 형 생일방은 가야죠. 12시 하고 가야죠. 12시 되면 이제 13시 50분쯤 제가 갈게. 테이크 먹고 싶어. 아, 리서트가 이쁘네. 자, 테이크도 하고 싶어. 알지? 네, 알지. 프로 싸우러 맡기죠. 진짜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진짜 맛있는 거 아니죠? 어, 고맨네. 아, 또 이치지깐 이치지깐 한글에이깐 한글에이깐 뭐야? 우리 이제 그거 해야 돼. 옷 갈아입어야 돼. 게임해야 돼. 네가 먼저 갈아입어. 그럼 여러분. 우리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게 보니 팬이에요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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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 후는 아닌데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옷을 이대로 입고 게임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단체복이 있는데 단체복을 입고 게임을 하느냐 3대3 게임을 할 건데 단체복을 입고 하느냐 아니면 사복을 입고 하느냐 이거 어때요? 팀을 일단 먼저 짜요. 그래서 3대3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대표가 갈 걸 볼을 해요. 그럼 이긴 팀은 뭐 우리가 단체복을 입고 싶다 그러면 단체복을 입고 그냥 우리 사복을 입고 싶다 하면 진 팀이 반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 팀에 이게 맞지 않을까요? 단체복은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단체복이 있어요. 이거 안 먹냐? 이거 안 먹냐? 나 먹을 거야. 나 두 손이 먹고 있었어. 이거예요. 이게 이제 3대3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갈 건데 이걸 입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걸로 갈 건데 헤어밴드까지 입어요. 저거 입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문제가 이걸 환복하는 시간이 지금 근데 손가 될 거란 말이에요. 헤어밴드 보셨어요? 쫄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헤어밴드 사복이래. 아니야. 할머니 내가 오디오 비누템이 너무 길어져요. 일단 사복 여러분 입고 사복 그래 그냥 사복으로 갈까? 환복 사복 바로 사복이래. 저 사복이 좋아요. 사복. 그래 오늘은 사복으로 가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복코 다음번에 우리가 봄맞이 운동회로 저 옷으로 한번 갈게요 생일이신 분만 입는 걸로 그건 좀 말이 된다 한 명만 입지 아니야 형 형이 생일이야 나만 그거 입으면 얼마나 그래 너무 좋지 형이 입은 거고 나쁘지 않네 아니야 형 피부도 쿨톤이라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저 웜이에요 지금 빨개져서 웜이야 빨리 팀을 짜죠 그러면 그러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짜주세요 네? 무조건 세 명으로 가야지 짝수로 가야지 일단 그러니까 이길때마다 계속 자기가 해갖고 아 그치 그러니까 이기면 먼저 골라오는 거죠 아 오케이 그렇게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근데 게임이 뭐예요? 네? 게임이 뭐예요? 아 나중에 알려주실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저희 둘이 게임을 해가지고 네 안내면 된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게임 지면 지금 이렇게 나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나왔어 진 팀은 환복하래 아니 괜찮지 않아? 제가 이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팀을 뽑은 다음에 게임이 진 팀이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팀이 환복하게 하자 그럼 제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돼 언니가 이기셨으니까 이거 한 명 뽑아 한 명 뽑아요 저는 주인공인 노미누 선생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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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제 학생이 없어 오케이 이방이라 학생이 없어 오케이 자 이거 뽑을 거야 뽑으면 나는 아유씨 이거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다 강하게 강하게 감사합니다 또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 저희가 계속 가위바위보 해요? 네 안되면 된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명교오빠 가시죠 아 셌다 자 그러면은 지환이가 자동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혀지겠네 여기 나는 지환이가 일단 게임을 잘하잖아 나는 술 게임을 진 적이 없어 아 오케이 나 좀 잘못된 선택을 좀 약간 그런거 같으니까 그래 여기 배경음악 좀 잠깐 좀 갈아주실 수 있을까요? 헤레가 제일 오래 살았어 헤레가 옷 갈아입게 생겼다 축하해 5분 뒤에 식사 나오는데 네 아 상관없습니다 네 게임을 뭐부터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갈거에요 여러분 이걸로 갈거에요 자 탁구공으로 갈게요 탁구공 이 탁구공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자기 여기서 자기의 카운트를 샌 다음에 제일 못한 그 합산에서 제일 못한 팀이 지는거에요 못한 팀이 진다고? 예를 들어 자 간단하게 하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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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지금 일부러 못한 팀이 될거지 알았어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떨어졌어 어 떨어지면은 끝 제로에요 제로 제로로 끝나는거야 한번만 하는거야 오케이 완전 낙인거야 그냥? 낙이요 나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분이 더 누가 먼저 하나 또 가위바위보에요?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죠 먼저 저희 먼저 할게요 우리 팀은 선민이 나 지완이 캡틴은 미스터 노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니요 나 형팀이야? 어 맞아요 여기 다 하나걸로 하나씩 앉아있네 오케이 오케이 그지? 캡틴 지완이부터 하면 되겠네 지완이부터 하면 되겠네 계속 캡틴이에요? 헛소리 헛소리 마 지완이부터 이렇게 오면 되겠네 우리가 헛소리 하지마 먼저 하는건데 그러면 카메라 잡기 편하시니까 그러면 지완이부터 해 헛소리 하지마 인마 헛소리 하지마 인마 유행어예요? 아니에요 번호 번호 아니야? 번호 번호 아 번호 번호야 번호 번호야 폴로 폴로 이거 알면 끝났어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그냥 무조건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래도 한 번 했는데 200번으로? 안돼 그냥 무조건 둘 셋 넷 오케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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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가리 자ум 여기에 초점 맞춰주시구여 가리 예루 감독님이 여기 잡아주시면 아 ona에게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저도 어 여기 제대로 잡았어보여 몇번 한지 볼 수 있어 와 자 갑니다 4번 하면 되요? 떨어지면 안된다 4번이 아니고 많이 할게 아 많이 할수록 갑니다 갑니다 하고 해 시작할게요 3 4 제로 저 어떡하지 제가 간대 야 너 뭐하는거야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지게 되지 어떻게 안 떨어져 갈게요 어떻게 안 떨어지다고 떨어지면 안돼요 보십시오 한다 2 0 0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지게 해야지 떨어지면 형이 진짜 예시간에 잘했어 1 2 3 4 5 6 떨어지잖아 6 6 6 6 떨어지면 0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게임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차라리 떨어지면 무조건 0이에요 해볼게요 다 0이 되면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몇번 한거야? 다섯번? 일곱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간에 여기서 못하면 끝이에요 해보시죠 욕심을 버리고 아웃이다 낙은 아니에요 3번 어쨌든 3번이니까 이미 이겼어 이겼네 아 진짜 아힐이 진짜 안되겠다 그냥 하나 정도만 하고 적당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거죠 그 연습게임이죠 무슨 소리시죠? 무슨 소리시죠? 지금 여기 여기 초면에 좀 선 넘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뭘 하는지 알아? 0이신 분들 입으시죠 아니 떨어진다니까 나 안 떨어졌잖아 근데 아우와 아이리 잘한다 이거 밖에 없어 왜 아이씨는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긴거지 과거가 잘못됐어 당신들이 못한 것 뿐입니다 일단 해보세요 일단 알았으니까 그럼 아이리만 갈아입자 아 돼요 잘하는 아이리 헛 아 0이네 우리팀 승리 어저께 이겼다 셋 중에 한번 갈아입으세요 그럼 우리 셋 중에 한 명 갈아입자 열받네 아니 저는 저는 잘했잖아요 솔직히 캡틸 나 잘했잖아요 알았어 솔직히 제일 못한 사람 저기 초면에 초면에 죄송하지만 나 알아요?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진짜 서로 너무 죄송하지만 못했잖아요 네 못한 건 여기도 마찬가진데 뭘 잘했어 둘이 갈아입자 갈아입자 어찌 됐든 우리 팀이 이긴 거잖아 그치 알았어 우리 둘이 하자 아니야 아니야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이거 근데 지원아 이거 개인적으로 밴드 해야지 깐지의 와중인 거 알지? 고기가 진짜 거기 안에 있는 거 알지? 고기가 이거 고기 봐봐요 고기 고기는 진짜 정성이 담긴 고기랑 육수예요 와 잊고 와 배터리 없겠다 죄송해요 애초에 이것도 해야지 이쪽으로 던져야지 이걸 놓고 온 마음에 일단 잊고 오면 바로 게임 할게 아니고 일단 좀 먹고나서 고기 있으면 안 떨어져 잘 아니 처음에 얘가 충전해야 돼 충전한 게 있어 치지마 이렇게 하고 욕심 버리고 그냥 아아 손이 손이 서지면 날아가는구나 제가 알기로 잡으면 딱 세이브로 끝나는건데 그냥 알게 찍어주세요 이거 어떡하냐? 햄버거 먹고 싶어 고맙습니다 왜 햄버거 먹으라고 해? 진짜 이 와중에 미안한데 너 왜 안 먹어 먹는다 감사합니다 저 원래 썸네임 왔어요 충전기를 주셨어 물어주셨어 오레오맥 플러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아우아 네 거짓말이 아니었어 뭐가? 진짜 겨울이 뭐 아 이거 아내가 인이야 인해? 인해 어떻게 알아? 저 기타랑 깔맞춤이 여기다가 해달라고 싸우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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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아 밴드 밴드 어디갔어? 다 인이야 지원아 밴드 어디갔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아대 어디갔어? 아대 없던데? 있어 아까 넌 가봤잖아 아니 저기있어 저기 가방 안에도 있어 너 바지끈 바지끈 들어갔어 전신샷 한번 찍자 전신샷 한번 찍자 이쪽으로 와서 저 카메라로 한번 보여줄게요 와 와 이건 진짜 와 이거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씩 찍으세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자 감독님 진짜 잘 잡아주셨어 빙분 아 상추 아 와 와 노래와 노래와 야 이거 한번 저쪽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거야 저쪽 아 뜨거워 자세 안보여서 저쪽에 이렇게 해서 조금 아래로 해서 보여 드릴게요 근데 너 잘 어울린데 아 이거 진짜 미친 우동입니다 지원이 핑큐핑큐 벌칙이 아니래 너 너무 잘 어울려서 재미없어 아 이거 시미와 난데스카 이라고 왔어요 혹시 적게 되시는 논이 있어요 아 네네 제가 제가 아니요 저 저 저 저 이따 또 햄버거 먹으려고 또 미리 준비하자 이걸 또 빨리 안 돼 여기까지 해야돼 아니 머리가 머리가 바보가 돼 와 그래 그거지 이거 봐봐 지금 히카리 겐지 나왔죠 이거지 감독님 보여드려 진짜 챌린지다 이거 오이시 오이시 그래 거기까지 해야지 정확해 아 너무 맛있다 저 팀이잖아 감사합니다 팀과 생명이야 아 오이시 에어로빅 장인 같다고 하시네요 오이시 쉽지 않네 오이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왜왜 안 드세요 어 나 배부르다 벌써? 저쪽에 좀 드시죠 하나씩 드세요 건독님이 드시 다 드시고 그냥 거기다 둬요 그래서 우리 팀이 진거죠? 네 파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니 안 났어요 제가 난다고요 아 난다고요? 옷은 내가 입었는데 공남이 되게 잘 드시는 거에요 지금까지 핑크 너무 잘 어울리는데 시대로요? 진짜 잘 어울리는데 재현아 너 핑크 보이래 응 토니버스 3만원 너 어디있냐 엄마 어디야 시화님 안 어울리는 뭐예요 이거요 이런 결과를 이거요 어흑나와 해외에서 이쁜다 다닐 다닐 으흥 에어로비크 될 것 같아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감독님 곱다 아니야? 곱다 고와 고소해 곱장이 너무 완벽해 추워 이 되게 사이까지로 바람이 형이 드세요? 잘 안나왔는데 아직? 국물 다 나온거에요? 네 다 나왔어요 세 분 나가지 않나요? 한 분이 안나왔어요 여기 하나가 아마 하나 둘 감독님 나왔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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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개 나왔어요 난 아직 안나오는 줄 알았어 진짜 맛있게 먹죠 잘 먹네 그걸 이렇게 쫙쫙 해 쫙쫙 이거 너무 예쁜데 왜 잘 반납해야돼 우리 봄맞이 봄맞이 운동해야돼 다시 입어야 돼 기지클이 묻었어 빨아야되니까 이렇게 잘 먹는데 있어요 박지원 삼두 쓰러짐이래 박지원 삼두 쓰러짐이래 삼두? 삼두 없는데 여러가지로 그 없는거 없는거를 굳이 원래 먹는거를 잘 찢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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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이 잘 쳐져가지고 삼두가 없는 삼두가 보이는게 아닙니다 저 한 분 안되신 분 이거 먼저 드세요 네 조명이 중요성에 무슨 맛이야 아예 목소리 들은지 오래돼 오렌지 먹느라 지금 도둑 ост도둑 이제 요거하자 오렌지 까지 물 오렌지 요거하라 이 파이볼이 참고 파이볼이 초코버거 솔직히 햄버거 먹으면 안될거같아요 살집서 진짜요 저는 배불러요 햄버거 더 먹으면 살 찔거같아요 빨리 다음 게임을 하라고 나 많이 타놓지 말고 살을 먹어요 빨리 해야지 나도 끝난거 같은데? 그냥 끝난거 어때? 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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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치킨 와사비 치킨 와사비 치킨 와사비 치킨 와사비 치킨 와사비 치킨 이거 온화가 이뻐하네요 뇌종이 형까지 30세에 빠져왔어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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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는 사복인 줄 알겠다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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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play some music 음악을 play some music 마지막 Wine 쑤BI 배채용 아예 왜 슬픈이예? 슬픈거 맞아? 다 먹어도 슬픈거야? 네 음식이 없어서 슬퍼요 나 손 안내는데 먹을래? 아이 괜찮아 괜찮아 니네는 내 코멘트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말 별로 안좋아 지금 처음 봤는데 나한테는 뭐やってる?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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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응 다이어트? 어?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11시 반 11시 반? 와, 고소해 생일 소원이 뭐예요? 생일 소원 생일 소원 생일 소원? 생일 소원? 생일 소원 생일 소원 세계 평화 아니요 지구 정보? 아니요 생일 소원은 생일 소원은 방금 생일 소원 케이크를 부르고 혼자 자기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소원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사진 tonnes 자기 소원있어 전 청소를 잘 하고 싶어요 아 홍이맘 님이 첫 슈퍼챗을 축하해 주셨어요. 홍이맘 님 감사해요. 형이 청소를 잘하게 되는 거에요. 중요한 거 같아요. 청소 잘하고 싶은데 좀처럼.. 아니 어떻게.. 혼자 지금 살면서 9개월이 좀 됐는데 세탁 돌리는 게 너무 힘드네요. 거의 이틀에 한 번은 세탁물이 너무 많아요. 알아줘 따라하기가 이제.. 희깔이 깬지. 언제서 알려도 살 수가 없다. 난이 소라. 청소를 잘하면 다 잘하게 된다고요? 민우사주일강대유일주.. 그게 뭐야?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긴 한데.. 텐션이 좋지 않으면 아예 치우질 않으니까.. 진짜.. 좀 많이 먹었어. 근데 안 드실 거면.. 안 드실.. 혹시 안 드실 건가요? 그런 거 드실 필요합니다. 저 먹을까요? 먹어봐. 안 돼. 그만 먹어. 하나.. 나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 밥 먹고 왔거든요. 나 밥 먹고 왔어요. 진짜요? 하이거는 산초예요. 네, 산초가를.. 다들 게임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네요. 실패하는 사람 술 한 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부터는 옷 갈아입고.. 그 사람은 술도 한 잔 하기.. 어때? 원샷? 원샷이 하죠. 와우.. 무슨 게임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갈 거예요. 대박.. 이번에 탁구공 게임 갑니다. 여러분.. 탁구공 게임 갈 건데.. 넣기예요. 넣기 방금 뭐 한 거죠?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기 못 넣으면.. 엄마는 투바웃는 상관없는데 넣기야. 넣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어? 이러면 넣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팀절인 것이죠? 어? 팀절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팀은 그대로 갑니다. 둘이.. 누가 언제 갈지? 다이바바고 안 넣어진 거 갈 말고 지현이부터 하는 걸로. 아아.. 아아.. 하하하하 양심적으로 이렇게 딱 끝에다 넣고 합시다. 네. 양심적으로. 알겠습니다. 어.. 어떻게.. 여기다가?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앵글 카메라 감독이 괜찮습니까? 뭔가 좀.. 잠깐! 넣은 사람은 계속 넣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응. 한 번만 끝이에요. 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한 번만 넣으면 끝이야. 비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비기면 계속 해야 되잖아. 비길 수가 없어. 그래? 비긴 어게인. 3대 3으로 갈 거잖아. 야, 그렇게 가까이 바로 앞에 사는 게 어딨어? 조용히 해, 형. 나랑 팀이잖아. 아, 맞네, 맞네. 왜 걘 세이야? 야, 아니, 네가 저기.. 팀이잖아. 최대한 끝에 하기로 했다며.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앞에, 끝에서 하는 거야. 바로 앞에, 끝에. 진짜 그것도 못 넣었어. 아니, 미쳤다. 멋있다! 멋있다. 재밌다. 즐겁다. 재밌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민호짱. 이거 좀 좀 치워줄래. 너무 귀여워. 이거 좀 다 치워줄래? 아, 우리 개미나게 하세요, 게임을. 카메라에 다 나올 건데 너무 더러워. 너 음식 너무 더럽게 먹어. 1대1. 이거 해볼게요. 아이들 형은 실패합니다. 그렇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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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잠깐만, 동점이잖아. 1대1. 어, 좋아. 다 먹었으면 올려놓으면 돼. 다 먹었어. 이거 주세요. 먹어. 아, 되게 왼손다리. 이거 같아. 너무 맛있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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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이씨 집어내셨자. 너무 맛있어요. 제발. 기분 좋은 밤입니다. 생각보다 세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명상. 죄송합니다. 지금 몇 대 몇인 거죠? 2대1이요. 2대1이요? 아, 죄송합니다. 뭐함? 닌 뭐함? 닌 뭐함? 자, 그러면 그... 여러분, 혜린 팀 중에 제로인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입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어, 나 다행이다. 나 넋다.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 있나요? 네, 두 분. 가위바위보. 대답하시죠. 근데 또 의피사 뭐 이런 거 없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기는 게 팬분들, 팬분들도 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 이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너 가위를 내. 뭐 낼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훈이가 가위를 내고, 주먹을 내세요. 네, 그러면 저는 주먹을 낼게요. 일단 이거 갈아입는 사람은 술 한잔 원샷 해야 돼? 너 뭐 낼까요? 가위를 내면 돼. 저 뭐 낼까요? 가위를 내주셨어요. 혜린 씨는 그냥 주먹만 무조건 내세요. 네, 저는 무조건 주먹 내겠습니다. 자! 그럼 뭐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가위바위보. 아, 근데 3명 한 번에 원샷을 다녔는데? 아, 일단 이것부터 가리고, 셋이 한 잔 원샷 하자. 진 팀은 이거 하고, 그 진 팀은 산인가 노무. 네, 얘기 안 됐어요. 자, 그러면 3명 잔 이거 있어야겠다. 우메슈 소다와리로 3잔 벌주로 주세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 가위바위보 해서 옷 갈아입고 하면 되잖아. 시간을 절약해야지.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주먹 내세요. 저 주먹 낼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선배 이두 공개하는 거냐고. 선배, 가위바위보. 그래, 선배 가위바위보. 그래, 선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내가 이거 했잖아요. 선배, 진짜 그러는 법. 야, 선배 너무한다. 선배, 하남자네요. 선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배, 하남자네 진짜. 이거 친구지. 진짜 선배 하남자래요. 선배, 하남자래. 야, 적어도 중남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벌칙은 벌칙이니까 다녀오세요. 같은 팀이지만,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리만, 2023, SS. 기대할게요. R.C. 흑기사 없어요? 저는 흑기사는 어떤 배려? 샘파이, 쌉, 하남자래요. 아, 진짜 하남자. 하남자래 다. 진짜. 지하, 지하, 완전. 진짜 하남자래. 후배님들 들으세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도움이 되고, 이런 시련들이 언젠간 양분이 되게. 자, 어쩔 수 없다. 갈아입고 와. 나 궁금한 게 팬분들은 후배님들이야, 그러면? 동기들. 아, 동기야? 그니까, 너가 선배면 후배님들이야? 너 그렇게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와우. 근데. 빨리 갈아입고 와. 나시 색깔이 달라? 우리는 흰색이야? 다 핑크해. 다 핑크로. 아, 이거 바지를 위에다 입어요, 그러면? 원샷 때리고 갈아입는 걸로. 할까요? 이거를 먼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원샷을 때리고. 근데 저한테 진짜 맞추. 진짜. 좀 움직여. 아니, 좀 움직이면 되지. 뭐야, 아저씨. 아니, 서 있어. 움직이는 중이에요. 아, 근데. 가래 입으면 안 되지. 네, 이제. 조미되게를 받아. 아니, 야. 그러면 얘를 입고 입어. 겉에다가 얘를. 한 번씩은 조미되게를 받아. 핑크는 보여야지. 괜찮아요. 보이지 않을까? 자. 알아요. 아름답네요. 자, 얘를 겉에다. 원샷이에요? 세 분 짠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원샷이라고요? 원샷에 원샷? 원샷 원샷인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형. 고마워, 고마워. 생일 축하합니다, 형.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테이. 거기, 거기 나시 입고 입어도 돼. 겉에다가 흰색 입으면 돼. 겉에다가 입어야 돼. 어, 이거 내실이네. 맛있다. 더 맛있죠, 이거. 아, 근데 탄산. 아, 뭐. 집이 없네. 네. 음. 두꺼풀 룩인가요? 자, 지금 갈아입으러 갔나? 안 갔나? 뭔데? 음식은 다 나왔어요? 뭐예요? 오준대요. 니누야, 니누야. 어? 옷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저 아래에 있어요. 네, 거기 가방 안에. 아, 그래. 거기에. 아, 그래. 거기에.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술을 먹자. 아, 햄버거를 여기 때 먹으면. 야, 다 먹고 싶은데. 진짜. 햄버거 어떻게 잘 먹으시던데? 술 뭐 드시나요? 맥돈야, 우리 다 씻는 거 없지. 햄버거 어디 없잖아. 근데 이제. 뭐 드실래요? 하이벌. 하이벌. 레몬 하이벌 그냥 하이벌이요. 왜 이렇게. 치제들. 원래 되게. 두려울 게 없는 친구라.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보답해 줍잖아. 내일 없는 것처럼 살아요. 얘네. 어, 일형이 형 이제 사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사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사회 왔어요? 사회는. ATM 기회 와서 뽑아야 돼. 이런. 협상까지. 엠실이 와야죠. 아, 예. 김선생님. 아, 엠실이 와야죠. 정확하게. 엠실이 와야죠. 엠실이 와야죠.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한 시간 뒤에는 하실 거예요? 사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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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무서운 놈이야. 지지를 안 나오면 되네. 네. 처음 뵀는데. 제일 무서워요. 조심해야죠. 싸움 잘해, 싸움 잘해. 오늘 죄송한데 너 많더라고요. 제가 싸움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 제가요? 어, 네가 그랬잖아. 아, 제가 싸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만만한 사람 아니여, 그랬잖아. 저거 만만한 사람 아니여, 그랬잖아. 처음 뵀는데. 저도 선배님 얘기해가지고. 아, 저기 런웨이 선배님이셔서. 아, 런웨이 그치. 네. 저는 까마득한 후배라. 저 오래 데뷔했거든요. 아, 깻잎 머리. 네. 아, 저는 런웨이 데뷔를 오래 해갖고. 아직 이제 데뷔 1년도 안 된 회 시작입니다. 일종의 상태였지? 네. 상태였죠, 그냥. 런웨이 가는 게 상태였구나. 아유. 런웨이? 런웨이. 런웨이? 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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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맛있어야겠네. 이거 밥 먹었어. 이거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런웨이. 바지는 안 입으셨어. 바지 입어야 되는거야? 위앤만 보이니까 많이 입었네 잘 어울린다 원래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 같다 트렌디에 왜 이렇게 입으면? 트렌디에 이상해야되는데 원래 이렇게 입는거야 붐바스틱의 아버지죠 레이힐 형 그래도 그거 벗어야지 자켓은 벗고 있어야지 잠깐만 벗고 있어 그럼 한 2분? 지원이 오면 잠깐 벗고 있자 하이 볼 하이 볼 하이 볼 주세요 뭐 뭐 아 네 좋아요 저 좋습니다 다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은 뭔가요? 게임이 너무 많네요 게임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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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0분 남았는데 몇시간이 지금? 몇십분에 이제 끝나는거죠? 응 그거 해야지 그거 그거 해야죠 생파해야죠 아 계속 켜고? 아 계속 켜고? 얘기하자는데 뭘 얘기야? 게임을 그만하래 게임이 프린텐츠가 생각보다 게임이 왜? 게임을 어디 그만하래? 몰라 그니까 그니까 맥키님 생일 축하하고 끝이래요 목소리 들려달래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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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생일 케이크 왔거든요 팬분들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 다 먹고 네 잘 먹어야지 아 왜 안 먹었니? 스며들 때쯤 이제 미친하면 화장실 갈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을 퍼먹다가 아이스크림을 퍼먹다가 아 진짜 진짜 통이 안 돼 못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잠들고 싶네요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싶네요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싶네요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싶네요 그러면 너는 엄마가 어렸을 때 뽀뽀 안 해준거야? 저는 사람 못먹고 싶어요 그게 엄마들이 요즘에 춤추 안 만들기 하려고 일부러 뽀뽀 안 하고요 우리 조카도 뽀뽀 안에 여의부럽고 충치 어른들 충치 안 나게 하려고 뽀뽀 안에 충치 생기게 하고 더운 악대로 이렇게 오면 돼 어떻게 된 거야? 뽀뽀 안에 여의부럽고 얘가 충치가 한 번도 안 나는데 디저트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들 지완이 톡 꼈네 톡 꼈어 라고 지완이는 톡 꼈다 그 의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짠! 셀카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핸드폰 지완이 톡 꼈어 셀카 찍고 있을까요? 네 저는 레몬 하이블 주세요 지완이 거 같다 사람들이 너 그렇게 입고 지금 광고 아니냐고 너무 멋있잖아 패션 아프지 않아 단체복으로 입는 게 너무 멋있지 축구하고 온 옷 아저씨 나 아프지 않아? 축구하고 온 옷 아저씨 나 아프지 않아? 단체복으로 입는 게 약간 민호 오빠 얼굴 그려져 있고 색일자 얼굴 그려져 있고 해피볼 때 이런 거 귀엽게 써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안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어? 잘하면 좋은 잠옷이 될 것 같아 예림아 바지는 어째어? 바지는 어째어? 나 바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줬는데? 그거 반팔 아니었어? 오카헤리 지완 끈이래요 얘가 안 나와 우리 뭔가 한번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아 너무 웃겨져 정은이 너무 쉬었는데 정은이 텐션도 안 나는데 우리 딱 이제 12시에는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디저트가 남았네요 디저트가 남았네요 우리 운동회 갈 거예요 여러분 운동회 한번 갑시다 아 눈이 감겨 안돼 그럼 지금 케이크 할까요 여러분 이제 너무 졸리겠다 마지막 지금 12시 전에 지금 케이크를 합시다 아 진짜 아파 난 포기한 지 오래됐어 이 라디오 prisoner 아 라디오 라이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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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하이라이 드디어 메인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드디어 핵심러 우와 왜왜왜 뭐야 뭐야 전담이 전담이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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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가 45,000원 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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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터링 케익 되어 이거요? 바퀴 그래도 멋있다 케이크 언박싱 와 이거 다 채우겠다 아까 배달해주신 분이 조심하라 그랬어 선물로 준비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브로노마스 보고싶지 여기서 브로노마스 보고싶지가 나쁘니까 너랑 아이데랑 두개 아이데랑 두개 아이데랑 생일정인데 얘를 왜줘야 아티스트 두개 아티스트 미쳤다 제일 좋은 자리로 했다 츠가가 맛이 신기하시니까 나의 츠가는 고맙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고 아티스트 아이데랑 그 아이데랑 뜨랑 아리스트 골드바가 아이린이 뭐지? 아이린이 뭐지? 나 좀 해둡까? 보통 이럴 때는 너랑 여자랑 같이 가면 딱 되는 거 아니야? 와! 골드바가 이렇게 맛있어 자 가자 오빠 여기 한 번 봐주세요 오빠 여기 한 번 봐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여기 한 번 봐 이거 뭐야 어우 너무 예뻐 이거 뽑아야 되는데 10개다 10개? 10개다 네 우리 3명도 한번 찍어서 그쪽에서 한번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이쪽이 안에서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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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안 나오면 요고팬 뭐하니? 생크림 아 자 바쁘고 갑니다 다 케이크는 조금만 가운데 맛있겠다 맛도 다짐 좀 나와야해 와 이거 정성이다 와우 이거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넣고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는 케익인가요? 먹으면 죽어요? 가끔 이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네 셰프님 이거 한번 다 나눠서 드실 수 있을까요? 디저트 아직 안 나왔잖아 아니 아니 형 초를 아 6개 10개 그 다음에 큰게 근데 이거 우리 생일인데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 너가 해야지 어깨를 꽂아야 되는데 3개만 사라지 3개 3개 아 이걸로 하자 3개 금색 갖고 오시면 돼요 금색 갖고 오시면 돼요 아 그 방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금색으로 3개입니다 와우 자 푸른 푸른 소울 이거 한번 해볼까 우와 좋다 이런거 찍어야하는거 찍어야해 찍어야해 성민이가 또 사진을 너무 잘 찍더라구 내가 글씨가 안보이는데 그냥 찍어주세요 어 괜찮았죠 그것도 양마냐 사랑했는데 사랑했는데 우리같은거 어떻게 해야 글씨가 보이는지 자 안될 때 돼지 그럼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러면은 일단 며칠 전부터 만들어진 만드시는걸 봤거든요 셰프님의 가나슈를 빨리 맛을 벗고 다음에 이거를 먹거나 해야죠 생일 축하합니다 올해는 나이 안먹는데요 여러분 우와 좋다 와 진짜 제 꿈이에요 다시 27살로 돌아가나요? 한국에 있는 1년 2년 정도 근데 왜 나이 안먹어? 6월 28일까지 다시 돌아가니까 뭐 욕갔다 한대 쓰나? 우리 다 젊어지네요 다들 졸려하시는데 노래 한곡 봐야겠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게 어떨까요? 뭐할까요? 일단 형 그거 한번 해주시면 돼요 러빙유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오늘 생...생...생일인데 형 지금 너무 많이 하는거 아니야? 이거 좋아 지금 내 분에 맞던 분은 지원이죠 미친거 같아 인사랑 상관없잖아 향기 향기 저거 먹으면 내 입술 갈색되는거 알죠? 응 저거 먹고 기침하면 안되네 맞아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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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재능 착취 현장 재능 착취 현장 재능 착취 현장 재능 착취 현장 와 형 일단 저 갱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 한번 드세요 저 여기에서 시작은 드릴게요 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 또 내걸 써야돼 MR이... 그래?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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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형이게 말 좀 해 응 크로시 좋다 역시 진짜 샘 shock 어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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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5월 20일입니다 5월 20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딱 12시가 자 한마디씩 해주세요 1분 남았어 한마디씩 해주세요 인사 인사 라이브 아니니까요 한마디씩 저쪽 보고 해주세요 어 12시 있었어요 지금 오 생일 파이팅 생일 파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12시 12시 당일 생일 짜신 분들 먼저 당일 생일 짜신 우리 몇 명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있는 생일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홍분이 아래가 동작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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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로 소식 기다릴게요 생일빵 은근슬쩍 넘어가네요 생일빵이요 누구야 소 단백 생일 소감 소 단백 생일 소감 클로즈업 해달래요 명기 형 그럼 클로즈업에 뭐 뭐 하트나 뭐 5월 20일 어필 한번 하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5월 20일날 오시면 이것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끝 끝 그런가구요 네 좋습니다 자 홍진아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해줘 여기인가요 저기 저기 너무너무 즐겁게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고 오늘 형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가 음식이잖아 아 저 음식이 왔어요? 네 얘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음식이 있을 때는 엄청 파이팅하다가 음식이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약간 눈이 졸려 보이는 거 느끼시죠? 지금 이런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 오늘 생일 파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다 같이 많은 분들 계시고 오늘 요리해주신 셰프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여기 야키토리 한번 소개해주세요 야키토리 초리 초리 초리는 아마 앞으로 예약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셰프님 저희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일찍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오면은 자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시거나 한국에 계실 때 서울에 오시거나 하면은 꼭 초리는 방문해 주시면은 일단 너무 맛있는 하이볼과 레몬사와 레몬사와 아 레몬사이요 레몬하이볼 우메슈소다와리 그리고 유지사와 한국에서 저는 일본에서 맛있는 맛처럼 이렇게 똑같은 맛 더 맛있는 맛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요즘에 여기 되게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관을 부탁드렸구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주신 감독님과 감독님 하동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잘하러 자 느낄 수 있어 나의 꿈을 희망을 향해 일어서는 넌 우리 함께